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브이영어 김지영이고요. 브이보카 오리엔테이션이죠. 이 수업은 독해 수업입니다. 예? 이건 독해 수업이에요. 단어인데요. 독해 수업이에요. 제가 전체 커리큘럼 영상 안에서도 이건 독해 안에 포함시켜놨거든. 왜? 왜? 진짜 여러분들 들으면 되게 깜짝깜짝 놀랄 순간들이 분명 올 거야.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런 뜻이 있었어? 하고 이제 깨다는 말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게 시험에 직결돼야 되잖아. 그래서 교재도 되게 컴팩트하게 선생님이 만들어놨는데 이 교재는 무조건 최종적인 목표는 여러분들의 독해 실력의 향상입니다. 단어 암기법, 단어 암기하는 방법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단순 암기 열심히 하시고 지금 이 단어들은 평가원이든 교육청이든 고등학교 1, 2, 3학년이든 모든 친구들에게 해당되는 시험에서 네가 반드시 좀 신경 써야 되는 단어들을 7가지로 제가 챕터로 분류를 했어. 근데 제가 OT 때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조금만 보여드릴게. 이런 걸 할 거야. 자, 이 부분부분마다 여러분들이 자극받는 부분들이 있으면 오셔도 돼. 짧지 않거든 이게 강좌가. 아, 길지 않거든이지? 미안해. 길지 않거든. 첫 번째 챕터가 선생님이 안 헷갈리냐? 라고 하는 챕터야. 말 그대로 생겨먹은 게 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단어들이 순간 착시현상을 만들어내는 단어들 있지. 어때 얘들아 이거? 빠르게 딱 읽어봐야 돼. 뭐가 달라? 어, 위의 건 causal. 비의 건 casual. 이런 거지. 오, 별거 없네요. 자, 근데 봐. 제가 어디까지 수업을 해드리냐면 단어 수업인데도 causal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cause, 일으키다는 인과, 인과. 즉, 이건 인과관계라고 하는 뜻을 알려드리고 중요한 건 이거야. 너, casual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알고 있어요? We are having a casual relationship. You and me. 우리는 casual relationship을 가지고 있어. 너와 놔봐. 뭔 소리야? 또 이거 선생님 1분 2 올처럼 그런 casual, casual? 아니, 얘 너. 부정적 의미의 하찮은. 이런 정도급까지 가셔야 돼. 과연 네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다 잡아드리고 잡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어떻게 나왔는지 선생님이 그 교재 안에 예문까지 실어놨지. 그것도 기출 및 일반 예문 완전 다 섞어서. 특히 기출이 좀 많죠. 얘는 어때? intelligent, intelligible. 둘 다 뭔가 똑똑한 거, 똑똑한 거. 그러면 너 한 문제 날라가. 핑크한 문제, 평가한 문제에서. 그 다 교재에 있거든요. 둘 다 똑똑하고 현명한 게 아니야. 똑똑한 현명한은요. 위에 거, intelligent고. 밑에 있는 intelligible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어떤 현상이 이해가 되는 거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다시. 위에 건 내가 똑똑하다. 라고 할 때 쓰는 거야. 나는 intelligent하다. 이거는. 이 수학 문제는 intelligible하다. 그럼 수학 문제가 똑똑한 문제인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인 거야. 수학 문제가 이해가 될 만한 문제다. 해석이 완전 다르다고. 그게 여러분들 평가한 문제인. 34번 자리에 있는 한 단어 빈카짜리에서 나왔다고. 선지로. 잡아내셔야 돼. 어마무시한 단어는 아닌데 네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들을 제가 잡아드린다고. 자, 챕터 2는 제대로 아닌 이건데. 이 교재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고요. 제대로 아니잖아. 제대로 아니. 봐라. Compromise. 뭔 뜻이냐고 물어보잖아요. 다 뭐라 해요? 타협하다. 근데 너 이 단어는 탁 타협하는 게 아니고요. 아우, 저 어떻게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아우, 제가 좀 이렇게 좀 숙일게요. 그런 Compromise야. 그래서 얘는 사실 얘도 이거야. 영화에서 That guy, he is compromised right now. So I don't want to be with him. 저놈은 Compromise 했어. 아유, 쟤랑 같이 있기 싫어. 뭐야 그거? 변절됐다야. 훼손시키다도 있고. 너 제대로 알아야 돼. 이 단어 자주 나오는 건 알잖아. 근데 제대로 알아야지. 이게 다 순서배열 문제에서도 이게 영향을 미쳐요. 얘도 볼까? Alienate? 또 Alien 하면 어때? 자꾸 외계로 가지 마, 얘들아. 가지 마! 그게 문제인 거야. 제대로 모르니까. 자, Alien은 뭔데? 외부인 거야. 외부. 그게 원래 뜻이야. 그거의 파생단 단어가 이제 외계인인 거고.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해야 돼, 이거? 외부로 보내버리는 거거든. Alienate. Isolate랑 똑같아요. 즉, 고립시키다. 제대로 아니? 이 단어 참고로 얘기해볼까? 이건 2019년에 있었던 9월 평가원 모의고사 31번의 한 단어 빈칸 정답이었어. 나 그런 거 해줄 거야, 얘들아. 치명적인 단어들 있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교재가 천 개 단어, 이천 개 단어 그게 아니에요. 대략 한 백 몇 개잖아요. 중요한 것들만 뽑아냈다고. 세 번째. 다 아니? 봐. 사전을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표제어 다음에 뜻이 왜 이렇게 짜증나게 많아, 그렇지? 또는 단어장도 우리가 보기 싫은 게 짧은 건 이렇게 딱 외우겠는데 막 무슨 테이크 이런 건 뜻이 미쳤어요, 이건. 하기 싫은 거지. 근데 그것까지는 인정.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많은 어떤 특정 단어들은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넌 어디까지만 가면 돼. 나는 기준이 좀 있으면 편할 거 아니야. 그런 거 제가 알아들 해요. 예를 들면 프리퀀시라는 단어 뜻이 좀 몇 개가 있잖아. 근데 그 메인 뜻이 여러분들 뭐죠? 프리퀀트, 빈번한, 뭐 이렇게 종종 있는, 자주 있는. 프리퀀시는 빈번함, 빈도수 이러잖아. 근데 단어 밑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뭐가 있냐면 주파수라는 뜻이 있어. 아,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할 바에는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이거 해야 돼. 나와서 그래. 각주로 주면은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이거 각주로도 안 줘요. 그리고 잘 나와요. 최근에. 그런 거야. 팁 더 상. 이놈의 수거. 수거는 수거 집을 보면 오히려 더 토하죠. 수거가 막 이렇게 수거들이 이렇게 나열돼 있어. 그럼 막 건들기도 싫죠. 따다다다다다 돼 있는 거. 수거는 저도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하면서 수거 짱으로 영어를 배워가지고 수거가 발전된 경우는 아니에요. 저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거지. 근데도, 근데도 좀 반드시 알아야 될 수거는 있어. 이런 거. 이거 해석되니? 쉽게 이건 뭐냐면 A가 아니고 B다. A가 아니고 B다. 이건 2019년 기준 평가원 또는 교육청 총합처서 한 3번 나왔습니다. 어떤 건 9월 평가원이라고 난 기억하는데 24번, 번호도 기억나는데 24번과 34번의 마지막 문장과 첫 문장으로 동시에 나왔어요. 한 시험에 두 번 나왔다고. 또 뭐? 이거? 2019년에 치러진 수능에 또 나왔어요.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예문 이런 거 다 교재에 있어. 그래서 복습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왜 이게 나오는지를 알려드릴 거라고. 실제 어떻게 쓰이는지. At best. 짧은 수거지만. 어때? 뭐 최고 아니에요? 네. 그러면 또 한 문제 날라가. 암긴데 이건 기껏 해봐야 이거 에그 이런 정도의 뜻이야.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알아야 될 수거 컴퓨터에 정리했고요. 다섯 번째 관계를 주는 단어 이건 요 말 제 수업의 메인 두 개의 축을 얘기해라 라고 한다면 관계와 경계야. 관계는 뭐냐? 소재와 어떤 소재 사이에 관계를 주는 단어들. 예를 들어볼까? Reflect 왼쪽 A 오른쪽 B A는 B를 반영을 한대. 알지? 너네 알고 있잖아 이 단어. A는 B를 반영한대. 그럼 A랑 B는 어떤 관계지? 나의 현 상태는 무단한 노력을 반영하는 거래. 그럼 뭐 때문에 못했다야? 노력해서 내가 지금 상태가 됐다야. 나의 이 얼굴 뾰족한 얼굴은 V의 얼굴은 눈이 어디 갔어 얘들아? 나 눈 어디 있니? 눈 눈 여기다. 나의 이 뾰족한 얼굴은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의 유전자를 반영한 거야. 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게 돼야 나중에 빈칸이 돼요. 그게 돼야 영어선지 어려운 주제 제목이 됩니다. 관계가 안 잡히면 힘들어요. 그런 단어들 대충 오시죠. 그러니까 지금 썼던 단어들이 너가 모르는 단어는 잘 없어.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문제지. 기본 단어에서 더 가는 거. 여섯 번째 초기본 단어의 본질이 돼.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인식이 안 되는 단어들. cultural 문화적인 너무나 쉽게 나와요. 근데 문화적인 게 뭐야? 그게 안 되면 또 지문 하나가 안 뚫려. 예를 들어 eating habit is a very cultural thing. 식습관은 매우 문화적인 것이다. 뭔 소리야 그게? 안 돼. 문화적인 거 안 돼. 근데 문화적인 게 뭐냐고. 그게 돼야 돼. 결론 식습관은 매우 문화적인 것이다. 일본은 수시를 먹고 중국은 짜장면을 먹고 한국은 된장치기를 먹는다. 즉 식습관은 문화적인 것이다. 뭐란 거야? 다양하다. 문화마다 특정적이다. 그게 돼야 돼. 마지막 이걸 외워? 이런 거 있죠. 너무 단어가 많이 어려워. 오스테로포로시스 골다공증 이런 거 이걸 외워야 되나? 에스마 천식 폐렴 이런 거 외워야 되나? seal 바다표범 물개 이런 걸 외워야 되나? 그거야. 그런 애들 약간 전문성이 있는 애들이나 좀 과도하게 어려워 보이는 듯한 단어들을 좀 모아놨어요. 해야 될 것만 플럭투에이트 뭐니? 대답 안 나와? 그럼 너 이거 필요해. 플럭투에이트는 변동하다야. 이거 뭐 2019년 수능에 또 출제.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네이처러 셀렉션 이건 전문 용어야. 또 해서 어떻게? 자연적 선택 자연선택이요? 이건 다윈이 주창한 이론의 특정 용어입니다. 다윈이.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알면 질문이 뚫려요. 그래서 필요해. 2019년 기준으로 EBS에 미친 듯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모르고 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지금 슬쩍 지나가면서 보셔도 모르는 단어는 잘 없지. 그치? 그걸 어떻게 업그레이드하냐의 문제인 거지. 자 이 수업은 모든 학생들이 다 들어도 좋습니다. 네가 등급이 모든지 간에. 이 수업은 어디 탁 앉아서 이렇게 공부해서 듣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편하게 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 쭉쭉쭉쭉 지나가거든. 머리 쓰지 않으셔도 돼요. 듣고 그 정보를 잘 받아 적거나 뭐 현관 비치거나 이러시기만 하면 됩니다. 뭐 버스 타면서 뭐 화장실에서 뭐 볼일 보면서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최대한 짧게 구성하려고 했었고 단어 강자니까. 그 다음 그냥 이런 뜻이야 하고 넘어가면 또 그냥 그러고 끝날 것 같아서 교재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워크북도 같이 실어놨습니다. 따로 별도로 판매할까 하다가 같이 하자. 그리고 한 권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좋으니까 네 마지막 하나 더 이 수업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다 영영사전에 기반합니다. 영영사전에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영영사전으로 집어넣는데 영영사전만 보면 골머리 아르시는 분들 괜찮아. 영영사전을 막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그러지 않아. 증명시키는 것뿐이야. 아 이게 진짜 그렇구나 라는 걸 증명시키는 용어로 하니까 믿으셔도 돼요. 이건 정말 많은 친구들이 도움 많이 받았어요. 특히 선지 고를 때 그리고 장담하건데 이거 볼 거예요. 여러분들 곧 이걸 보는 시기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EBS 교재 출간되고 하면 다 볼 겁니다. 바로 바로 볼 거예요. 바로 그것들만 모았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강수합니다. 이 수업은 단어 수업이 아니고 독해에 포함된 수업이니 독해력을 끌어올리고 싶은데 나는 단어에 허점이 있다. 그러면 강수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딱 수업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여기는 오리언테이션이니까 1강에서 만나는 게 제일 낫겠죠. 그렇죠.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단어를 더 깨우치는 그 본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독해의 문제를 맞추게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예요. 승리를 위한 영어 V영어 김지영이었습니다. 수업에서 볼게요.